뭐야? 누구요? 누구십니까? 내 이름은 마린이야 고물쌍을 운영했지만 불타버렸지 너에게 돌아갈 곳은 없어 아마도 너희와 지낼 수 있지 않을까? 난 어떤 공구든 잘 다뤄 만약 돌아다니는 고물이 있으면 이것을 다 살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오! 마린 좋아 같이 할까? 우리편 우리편 마린 쩌라? 해병이.. 아니야 해병대 아니고 동료가 되라 이제서야 호의적인 사람들을 찾게 되서 기분좋구만 오 좋아 침대 하나 더 만들어야겠는데? 재주좋은 장인 피곤함 얘가 뭐 만들면 대박이겠네 그러면 뭔가가 부러졌다고? 내가 고칠 수 있어 뭔가 쓸모없는게 널부러져있다고? 난 그 고물로 만들만한 유용한 물건이 많아 난 물자를 낭비하지 않지 어떤것이든지 부품, 나무조각, 플라스틱건 그 나머지 모든것, 물건들 모든 집을 만들 수 있대요 여기 훌륭한 집으로 만들 수 있대 오! 대박이다 고물상왕이 왔구만 오! 재료가 뭔가 좁게 들어가는 느낌도 든다 아까보다 훨씬 더 문 닫을게요 얘 커피 좋아하는 앱니까? 오! 재료가 뭔가 좁게 드는건가 지금? 오! 재료가 뭔가 좁게 드는건가 지금? 오! 재료가 뭔가 좁게 드는건가 지금? 자 침대를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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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효율적으로 잘잤네 얘 이제 잠에서 깰 때가 됐는데 오! 됐다 충분히 잤대 나이스 딱 맞아떨어졌네 주간종료합시다 풀자 자아 부르노는 자고 마르코를 재우라고? 아! 마르코를 재우고 파블로 수집 이로 방어 이렇게 갈까? 네 그런식으로 됐나요? 마르코를 좀 쉬게 하자 마르코가 지금 굉장히 아파 마르코가 많이 아파 아 이게 지금 좋아 갑시다 세줄톱 파루도 필요했었던가? 파루도 하나 있었어야 되지 않나요? 사비랑 아닌가? 아 거기 어떻게 생겼더라 세줄톱으로 자르고 그 파루가 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파루만 네 네 파루 하나 가져가야죠 파루 파루 ерш 물이 없으면 못 지나가 뭐가 있을까 제발 씻냐 무기 커피 다 들어 질 좋은 수제 담배 설탕은 좀 빼고 설탕도 좀 가져가면 좋긴 한데 물 나무 마라 마켓 코피 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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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 마켓 마켓 자 마켓 마켓 10개 마켓 부품 고고고 가자 담배 하나 가져가자 구르노를 위해서 다시 오자 아 시간 남을 때 좀 몰아놀.. 아 그러게 몰아놀꺼 그랬다 근데 금방 돌아다니니까 저기는 인벤은 저거 늘릴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인벤이 제일 넓은 애가 누군지 모르겠어 야 이것 봐 엄청 많이 가져왔어 이제 반겨주는 사람이 있구만 피곤하겠다 자 아직도 회복중이네 오늘 밥먹는 날인가 보리스가 인벤창은 제일 넓어요 아 보리스가 있군요 침대 하나 더 침대 세개면 여유 그래 여유롭게 가자 침대 세개 여유롭게 가자 침대 세개 여유롭게 가자 우리가 굳이 이 45일을 버텨야 되는데 빡세게 갈 필요가 없어요 괜히 잠자는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죠 오픈해 아 자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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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슈퍼마켓을 한 번 더 가고 저거는 그냥 수집만 해오면 됩니다. 그냥 가면 돼. 그냥 가면 되죠. 맞죠? 무기 안 들어도 되죠? 아 차고가서 의약품으로 거래하면 좋다고 어 저 여자 또 왔다 그러면 싹 쐬러 가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따라다니지 않도록 일단은 다 챙겨 그래서 한 곳에다 몰아넣자 이런 거 하나씩 다 몰아넣자 괜히 왔다갔다 다 안하게 네 무기 부품 챙길게요 이번엔 제일 중요한 건 무기 부품 기계 부품이랑 질조음 쓰자 플라이브 공기 부품 153 2 2 1 1 2 1 2 par 2 5 손자국이 없으면 앞에다 못 모으잖아 여기다 모아놓자 여기다 모아놓을게요 여기다 모아놓을게요 여기가 스트로버 탄피 물 설탕 기계 부품 하다토이 스트로버 승리 스트로버 스트로버 문어 총 상담 수리 잘 스트로버 터뜨려 다 가져옵시다. 다 가져옵시다. 다 가져옵시다. 다 가져옵시다. 다 가져옵시다. 약초 담배를 좀 가져가자. 약초 담배가 3개인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가져갈까? 나무 필수? 창고네 완전. 부품. 됐나요? 네. 어 이거 할 때는 시간이 안 가는구나. 의약품. contamino좀 잤네. 다들 모세를 수 있어. .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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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2개는 괜찮은가? 어, 가자. 아, 배낭 확장만 됐었으면 진짜 대박이었을텐데. 아, 슈퍼마켓 물품들은 다 모아놨으니까 이제. 저기 한 번 가면 싹 쓸어오면 돼요. 11차. 추천 버튼 한 번씩만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정말 좋은 물건을 많이 발견했어. 멋진 밤이었지. 어, 우리 급습당했어. 우리 모두는 무장해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요. 아무것도 뺏기지 않았고요. 하지만 총알을 다섯 발이나 소비했네요. 이 자식들이 지금 총알을 다섯 발이나. 총알이 남아도나 지금. 자, 자, 빨리. 자, 마린 뭔가 만들어야 돼. 마린이. 죽기 전에 뭔가 다 만들어 놓고 싶자. 뭔가 죽을 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자, 뭘 할까. 이것으로 무엇을 할까. 도끼부터. 지도색 고기. 도끼부터 하나 만들고. 그치 뺏기 땅이 지나가다. 어, 지도색 고기. 그녀에게support. 아, 아픈 곳도 다 사라졌다. 이제 마르쿠가 가면 되겠네요. 비료도 필요한데. 고기 하나 넣어야지 고기 하나 넣고 고기 하나 넣고 하나를 넣고 두 개를 먹는 도끼 만들었고요 도끼 만들었고 그 다음 약초공방 아 담배도 만들 수 있고 아 담배도 만들 수 있고 가구 뜯을 수 있다고? 아 진짜요? 얘가 뜯는게 나을 것 같은데 소방관이 아 이런거 뿌갤 수 있구나 아 이거 나무 얹는거구나 이게 오 대박인데 아 캐릭 얼굴이 제작진 얼굴이에요? 진짜? 오오 뗄깡까지 오 이런 완전 이득 이득이득이득 이득이득 대박이야 거기다 자리까지 생겨 어 문 앞에 누구왔나요? 가자 누구야 누구시오 아 아까 그 사람이다 우리한테 야채줬던 사람 어 여기 진짜 어떡하지 누구세요? 아 열어줬 아 열어줬 시간 없는데 나무 부숴야 되는데 지금 어 무슨일이야 안녕하세요 또 우리에요 군인들이 우리 지역에 포격을 해서 우리 임시 비난처를 피난처를 피난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한 물품은 전부 있는데 손을 좀 빌렸으면 해서 아 이거는 뭐 간편한거네 갔다올까요? 아 파불가 파불로 가자 어 얘는 지금 좀 이따가 쉬어야 되니까 파불 일어났나? 아 파불 일어났어 파불 일어났어 파불 일어났어 파불이 가 누워가든 상관없대요 우리 마리는 필요한 인재니까 파불이가 우리 마리는 필요한 인재니까 도와줘 가서 도와줘 가서 오 오 이거 뭐야 뭐가 늘어났는데 강화문 피난처의 문을 강화하고 침입을 경고할 수 있는 알람을 설치합니다 아 이런것도 오 이거 뭐냐 온도조절기 최적온도를 유지하고 나무를 절약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술을 정제하거나 증류기를 만들 때도 필요하거나 혼합기 화학약품과 화.. 의학재료 발열 램프 실내에서 식물을 키울 때 필요한거 오 이거 뭐 어떻게 뭐 먼저 할까요 아 강화문 하면은 세명 다 자도 돼요 어 기타 만들어서 팔아요 아 기타 다음번에 만들겠습니다 피곤한 사람 없나 도끼로 나무부터 침대 부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네 침대 부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네 도끼로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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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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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해당겼습니다 두 번 죽었구나 누군지 모르지마 사람들은 먹을거리, 땔감, 그리고 거래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찾기 위해 거리와 버려진 건물들을 뒤지고 있습니다 도시에 지역물품이 오지 못한다면 상황이 무섭게 들어갈 겁니다 강화문까지 부품 나무는 충분히 있고 부품 부품이 문제 업그레이드 했더니 부품이 이거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선 이게 필요하구나 혼합기 혼합기가 또 이거 재료구나 혼합기 만들어 놓지 탄약상황 탄약상황 일곱발 일곱발이 있네요 10일인데 진짜 잘하시네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워낙 여러분들이 찰리게 도와줘가지고 지금 뭐 거의 뭐 완벽하게 지금 해나가고 있죠 다행히 양간됐다 아 어디 갈까 슈퍼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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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 휼 ested 슈퍼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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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будто 그래도 퇴근한 퇴근 도망간다 기계 부품을 좀 더 가져가는게 좋을것 같은데 물 2개 물 2개 물을 가져갑니다 아, 주먹으로 공격할 수도 있구나. 나무도 엄청 피로해요. 지금 기타... 고치려면. 11일차 재밌다, 이 게임 진짜. 돈이 안 아까운 게임이네요. 오늘 밥은 정말 괜찮은 걸 가져왔어. 내가 가져온 것들 좀 볼래? 아무도 안 와. 어, 파불은 이웃의 피난처를 강화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줬고 그리고 뭘 받아왔어. 저게 위스키인지 알콜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가져왔어요. 이거 더 만들어. 너 자 이제. 마르코 자. 피곤해 마르코. 너도 자. 얘는, 아 얘도 피곤하구나. 아 큰일났다. 얘 어떡하냐? 파불이 되게 금방 일어나는데, 근데. 업그레이드 끝냈구요. 강화문. 만들까요? 지금 미리 만들까요? 강화문 먼저. 밥도 먹어야 돼요, 오늘. 밥 먹는 날이야. 침대 왼쪽에 이미 완성됐다고? 아니에요. 아까 취소했어요. 하하하. 취소했죠, 아까. 고기 하나 더 쓸까? 지금 비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고기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침대 하나를 더 만들지 말고. 어... 증류수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와, 이게 또. 야, 기계 부품이 부족하네 이게. 기계 부품이 지금 되게 중요하구나. 침대 하나 더 만들까요? 아, 그냥 깔쌈하게 침대 하나 더 만들자. 우리가 되게. 이렇게 할 필요 없어. 우리는. 불안 요소를 다 제거해버려. 괜히 불안 요소 한번 꼬여가지고. 그 다음부터 불안 요소가 있으면. 나중에 계속 꼬여요. 네. 방어도 필요 없으니까. 다 잘 수 있게. 불안 요소가 아예 없게. 난로 하나. 식구들어서 나무 많고. 아, 밥 먹어야죠. 얘 좀 일어나면. 최대한 좀 배고플 때까지 뻗됐다가. 여기 보면 잠깐 게이지 같은 게 있긴 있어요. 이 게이지를 보면 뭔가 피곤함이라든지 이런 거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어, 자. 아, 가구 부서주면 옆에 만들 수 있나? 어, 쟤 일어났다. 아, 가구 부서주면 옆에 만들 수 있나? 아, 뭔가 먹어야 돼. 그렇지. 오, 브로노 웬일이야. 웬일이지 브로노가? 지 스스로 일어나서 밥을. 만들러 갔어. 아, 이거 네 개를. 한꺼번에 내가 두 번을 만들었었는데 네 개를 만들 수 있었는데. 먹을 준비. 자, 브로노 먹고. 자, 브로노 웬일이야. 너가 Grenade, 어, 공산의 금융을? 네 개를 놓고. 그는 이 도구에 대해서는 짓. 스텐 게임입니다. 계속 굶으면 죽겠죠. 이거 멘탈 나가서 자살도 안 돼요? 2개 더 만들자. 이거 만들어 놓고 놔두면 썩나요? FIER projekt 아 필터 못만들어 아 이럴수가 부품이 부족하네 어 큰일이네 이거 지금 이거 업그레이드 하려면 이것도 업그레이드 해야되는데 기계 부품이 8개나 부족해 내일 그 아저씨 오는 날인데 가겠습니다 이제 다 자도 됩니까? 마르포스집 방어하며 해주는게 낫지 않을까 아 나머지 다 자도 돼요? 총알이 지금 7발밖에 없어서 한 명쯤은 하는게 어 한 명 하죠 아 차고는 지금 못간다 결국은 지금 세인트 메리 교회밖에 갈 데가 없는데 교회 거래가는 오케이 갑시다 한번 가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경해봅시다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확인만 한번 해보죠 어렸을때 난 부모님과 함께 여기 다녔었지 아는사람인가 아 총은 방어영 방어영 오 오 신문 이건 멘탈 상관없는거죠 이것만 해도 일단 수확이 수확이야 이것만 해도 일단 수확이고 누구 계십니까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신문 신문 아 환영합니다 우린 최근에 털려서 조금뿐이 안 남았어 아 조금뿐이 안 남았대 교회 아래에서 나의 양태들이 자고 있습니다 그대를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거 그래서 거래할거야? 아 그래 어우 갑자기 뜬금없이 뜬금없는 이 거래는 뭐지? 어? 아직 뜬금없는 이 거래 원래 크신 분이 있네 갑자기 갑자기 뜬금없는 거래 뭘 해야되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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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애가있어 애가있어 야 애가있어 이건 뭐지? 발로 찾은건가? 이 표시는 뭐에요? 어? 아우 아우